38년 11월 6일 38년 11월 6일 7시 51분 아만다 찾기 야 야 아만다는 비오는데도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거야 이거? 언틸덤보다 더 잘 나왔어요 진짜 확실히 아 초기화 당했으면 죽었겠죠 아 초기화 당했으면 죽었겠죠 아 채팅을 이어서 쓰셔야지 나눠서 쓰니까 내가 뒤에꺼만 읽어갖고 그러잖아 안녕하십니까 아만다님 이 코너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걸을까요 3시가 다 돼가네 아 어떡하냐 이거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남았을까 일기 일기 벽의 문자 아파트 벽은 위로가 다른 기호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불량품들 다른 불량품들처럼 그것도 RA9에 집착하는 것 같았죠 반이 좀 안됐어요? 그 밖에는요 그곳에 그곳에 일기장을 찾았는데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해독에는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그 불량품을 잡을 수 있었어요 형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긍정적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제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불량 증상이 계속 번지고 있어요 언론에서 알아채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지요 이걸 막아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아만더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막 들어왔군요 앤더슨을 찾아 조사에 착수하세요 네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기까지 했는데 반밖에 안왔어? 반도 안온거야? 그러면 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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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해야겠네 앤더슨 경위님 아무도 없으니깐 아무도 없으니깐 초인종 한번 더 눌러봐 시끄러워 죽겠지? 흐흐흐흐흐 아 안나오네 아 안나오네 어? 누구있는거같은 아 강아지 강아지 개 개 개 안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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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정해. 수모. 난 네 친구거든? 네 이름도 알잖아. 네 주님 구하러 온 거야. 깜놀. 어? 미스키. 미스키. 술먹고 그냥 뻗은 건가? 경미한 부정맨. 외상 없음. 헤헤. 에틸 혼수상태. 병이님. 불꽃사당호. 일어나세요 경미님. 에이. 꺼져 이놈이 시키야. 꺼져 이놈이 시키야. 아. 에헤헤헤헤. 에헤. 당장 여기서 꺼지라구. 으헤헤헤. 해여에에에에 헉 뭐 물어.. 착하지? 물어! 물어 이놈의 시끼! 가는 새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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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가아아아아아아아앗 에이 나도 이놈의가 이시가지 없는 놈 이식기! 나 아무데도 안갈거야 이놈의.. 엉? 에에엏? 아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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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엄마야 아이고 깜짝이야 아 고맙긴 한데 아우 씨끼 싫어 죄송합니다 경희님 경희님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어이.. 저..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꺄 이 새끼야 야 이놈이 새끼야 야야야야야 이 새끼야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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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놈이 이 재식아 43분 전에 살인상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미빠 양현을 못 찾아서 집에 계시나 보러 온 겁니다 아.. 이 염병할 짝이 안들어 너한테.. 으악 공격당하는 경찰은 세상이 나밖에 없을거야 하아.. 나 좀 가만히 놔두면 안되겠냐 핫적인 문제가 있으신 것 같군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꺼져! 내 말 안들리냐! 개 따지라고! 으아악!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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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정된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 흥미롭진 않겠죠 시내.. 에.. 클럽에서 한 남자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저희 없이도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것 같네요 가람 좀 쐬러 나가는 것도 뭐 그리 아프진 않겠지 여기 침실에 옷이 좀 있을거야 그.. 그.. 혹했어.. 혹했다.. 지금 혹했다.. 행님 여기 있다고.. 응? 여기? 뭐 입고 나가실겁니까? 아무거나.. 이 비친 문이.. 문이 뭐야? 하하하하 아.. 우리 형님.. 우리 형님.. 뭐 입혀 드릴 것쇼? 어.. 왠지 줄무늬.. 우리 형님.. 이제 줄무늬.. 산뜻하게.. 줄무늬? 형님! 형님? 괜찮으십니까? 형님? 아.. 아.. 그래.. 아.. 그래.. 끝내줘네.. 그냥.. 5분만 기다려.. 알았지? 알았지? 네 아이 진짜.. 아이 진짜.. 형님 진짜.. 형님.. 우리 형님 어떡하니 진짜.. 아.. 어떤 블루스.. 탱크는 재즈를 좋아함.. 아.. 아.. 음.. 잠깐만.. 잠깐만.. 아들인가 보다.. 헉.. 설마.. 안드로이드한테? 설마 안드로이드한테? 설마 안드로이드한테? 음.. 음.. 잘 지켜라 스모.. 우리 안걸릴거다.. 아까 누워있던 애? 걔는.. 안드로이드잖아.. 어떡할까? 조금만 더 할까? 아.. 너무 아쉬워.. 2038년 11월 6일 2038년 11월 6일 아.. 30분만 합시다 너도 너무 오래하면 나 내일 애들이랑 놀아주면서 힘들어 헤헿 넌 미친 짓이야.. 넘들에게 잡혀온 죽는 거라고.. 이제 어떻게 하지? 자이버라이프 창고를 찾아야 돼.. 넘들이 예비 부품과 파란 혈액을 보관하는 곳이 거기야.. 따라와.. 흐흐흐흐흐.. 아니 이미 더해요 안했어도.. 이미 내가.. 하고 있었어.. 흐흐흐.. 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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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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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캬 네.. 어이씨.. 오우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공포 라디오 들을때 기분같아서 재밌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 소리 때문에 다 들키겠다 무슨 왜이래? 오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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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라이프 창구군 우리가 찾는 것들이 전부 있어 저 드론을 처리해야 돼 나한테 맡겨 잘한다 마커스 잘한다 일로 바로 가면 안되지 일로 가서 일로 난 위로 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 너무 높다 이렇게 해서 너무 먼 너무 먼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케이 우왕 간다 옳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마커스 예 노스 노스 노스페이스 사주세요 상자 조사기 상자 난 저쪽걸 공격할게 저쪽걸 조사할게 Bueno 헥 뭐야 경비야 당신들은 사유죄를 무단 침입했습니다 본행위는 이 레벨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안부서에 알리겠습니다 존! 미친놈의 기술이야? 이 글씨가 어디있어? 존! 도와줘요 존! 존! 이미 가사에서 조건을 파 offer 먼저 트레이너 이제 이끌어집니다 그 장면을 닫고 그리고 이 장면을 마련할 때 이제 이 장면을 마련할 때 하지만 그 밀들면은 이 plain서가 없나 어휴... 허... 심장이 뒤큰뒤근 하다 걔 어떻게 된 거야 걔는? 그냥...그리고 놔주는 거야 우리? 그거 죄다 불량품 아니야 이러면? 아니들... 큰 상자 조사기 그냥 도와달라니까 그냥 다 도와주는거야? 뭐 이래? 아 뭐 나야 고맙지만 뭐 조용히 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왜 우리가 다르지? 자유로우 싶지 않은거야? 해방한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을텐데 뭐지 뭐지? 그냥 놔둘 걸 그랬나? 또는 다시 놔둘 다시 놔둘 나도 데려가줘 오 그냥 놈들 편히 안 믿을 수 없어 우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했잖아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어 이렇게 데려갈 수는 없어 너무 위험해 데려간다 어? 노스가 싫어해 내가 부품이 있는 곳을 더 알아 무슨 뜻이야? 디럭이야 디럭마다 생체부품이 가득 질려있어 자동운전으로 움직이지만 열쇠로 직접 운전할 수도 있어 열쇠는 어딨지? 저기야 통제소 안쪽 인간 경비가 둘 있어 들키지 않고 열쇠를 훔쳐야 돼 이건 자살행위야 마커스 가방이 꽉 찼다고 원하던 걸 챙겼잖아 잡히기 전에 가자고 이트럭은 부품으로 갈 수 있어 무대가 쓰기 충분할 거야 이거 그냥 들을 순 없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 동적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 아아아아아아아아Super 리스크 안 얼마 아무것도 없 Marin 우 Nachman has any food 노스 quickest way out 노스 필요없어 노스 노스 필요없다고 싫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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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챙겼대잖아 아니 모자랐다 그랬으면 내가 하겠어 사람은 항상 욕심부리다가 망한다고요 아니 부족하다 그랬으면 내가 갔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더 필요해 이랬으면 그래 가자 이랬어 충분하대잖아 충분한데 굳이 거기서 욕심을 더 부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묵 속에서 사는 차요 결코 오지 않을 편안을 침묵 속에서 기다리며 죽어가는 자유 하지만 난 그런 자유는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난 국어를 하지 않을 거야 웃거나 사랑하거나 당당할 수 있는 권리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뭔가가 놈들이 말하는 것 이상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 난 살아있고 놈들은 더 이상 내게서 그것을 뺏어갈 수 없어 우리가 노예했던 나날들은 끝났다고 인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해줄 거야 놈들이 주지 않으려는 것은 빼앗아 오자 우린 사람이고 우린 살아있고 우리는 자유롭다 리더가 되어버렸네요 리더가 되어버렸네요 갑자기 갑자기 정치인이 되어버렸어 섭섭교 가방을 꽉 채워서 복귀함 그래 봐봐 가방을 꽉 채워서 복귀했잖아 근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됐겠어 죽음 죽어버리는 거임 설마 여기서 가방을 더 많이 채워서 복귀함이겠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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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다 아 이건가 아 이거구나 여기구나 여기 루트가 이렇게 많아 여기서도 우와 우와 아니구나 여기도 루트가 되게 많네요 한번 해볼만 했을 뻔했네 응? 더 뭔가 다이나믹 했을 뻔했네 흐흐흐흐 I'm sorry 아 이소라니언님 감사합니다 아 좀 아쉽긴 하다 그냥 그냥 한번 질러볼걸 아 너무 쫄았다 내가 알았어요 음 와 이거 진짜 몇 번 해도 되겠다 게임 한번 해가지고는 진정한 재미를 완벽하게 느낄 수 없을 것 같아 그쵸? 그쵸? 아 안 돼와는 머리를 다틀이를 돌리고 있는 것 같잖아 진짜 여기가 맞나? 신고 내용에 있던 주소입니다 그래 알았어 자 보자고 근데 왜 자꾸 소프트웨어 불안정이 뜨지? 불안하게 도대체 가장 섹시한 안드로이드래 아 다 깨셨어요 멜로우님? 엄모야 엄마야 이거 무시야 이게 무시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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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걸 짓거리 하는 거냐 갑니다 경위님 갑니다 경위님 남자는 안 봐지는데요 너는 내 생명을 안 받아야겠어 죄송합니다 저에게 다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네 연결되지 못할 것 같아 선생님 나에게 다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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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쪽 방이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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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경이와 플라스틱 애완동물이시구만 빌어먹을 둘이서 여기서 뭐하시나 저희는 안드로이드가 연관된 모든 사건에 배정됩니다 그래 어쩌나 시간만 버려서 변태 녀석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지나치게 했을 뿐이야 흐흐흐흐 어쨌거나 괜찮으면 좀 둘러볼게 가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술에 찌든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 수고하십시오 교인님 수고하십시오 교인님 수고하십시오 교인님 심장 발작 흔적은 없다 심장마비의 사이는 아니다 심장마비는 아니고 마이클 그레이엄 마이클 그레이엄 마이클 그레이엄 너 이름이 뭐니 마이클 그레이엄 심박정 이거 아까 본거잖아 심각한 타박상 아아앙 헉 모기 졸렸어 오케이 오케 목에 졸렸습니다 그래, 목에 멍 자국이 있구만 진단하기 뭔가를 진단 중 치명적인 손상 맞춘 이쁙 제 기억은 안좋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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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먹 또 먹 메모리에 접근할 방법은 이것을 재가동하는 것뿐입니다. 알 수 있겠어? 심하게 파손됐군요. 된다고 해도 1분 이하일 겁니다. 뭔가 알아낼 수 있길 바라실 수 밖에요. 처리근 찍먹 오유 직접 묻는다. 몇 가지 질문할 거야. 대답할 수 있겠어? 저 남자... 저 남자 죽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말을 해. 그 남자가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계속요. 네가 그걸 죽였나? 아니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방에 혼자 있었어? 함께 있었던 적은... 여자 두 명과 놀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린 두 명이었고... 어떤 모델이었어? 안 돼! 아아... 하나가 더 있었다. 안드로이드가 하나 더 있었던 거구먼. 몇 시간 전 일이잖아? 아마 한참 전에 사라졌겠지. 아니요. 이렇게 입고 들키지도 않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리가 없죠. 아직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에 있는 그 많은 안드로이드 중에 불량품을 찾아낼 수 있겠어? 불량품은 쉽게 탐색되진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목격자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그게 방에서 나가는 걸 봤을지도. 과일린한테 뭘 봤는지 좀 물어봐야겠어. 뭐라도 생각나고 말해. 심은을 감지하지 못했대. 민간의 지문이 필요해. 필요합니다. 경인님. 잠깐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뭐 찾은 거 있어? 아마도요. 이 트레이시를 빌릴 수 있을 거야? 시라르르라 코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부탁드립니다. 경인님. 그냥 절 믿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30분 이용요금은 29달러 99센트입니다. 결제를 확인해 주세요. 결제도 해야 돼? 지출보고서 올릴 때 쪽팔리겠구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란머리의 트레이시가 입구로 향했음. 자, 그러면. 내가 입구로 향했으면은. 14번. 14번. 아, 남잔데. 이게 뭔가를 봤습니다. 뭘 봤는데. 방에서 나간 불량품이요. 파란머리의 트레이시요. 클럽 방침은 안드로이드의 메모리를 두시간마다 지우는 겁니다. 다른 목격자를 찾으려면 몇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너너너너너너너너. 파란머리의 트레이시가 입구로 향해 주세요. 부터 입구청자. 아, 위쪽에 왔다고? 그럼.. 이곳만은 안쪽은 모든 곳이야. 이곳은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있다. 빨간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 남자 춤을 열심히 추네요. 남자 춤 열심히 추죠 빨간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쪽에 있다 하하하하하하 아 얘 춤추는거 너무 웃겨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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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보여 춤추느라 못봤니? 설마? 아 얜 춤추느라 못봤나? 여기저기 흔적을 놓쳤어 아아 얜 아니야 얜 아니야 아 넌 춤이나 춰 이씨 넌 춤이나 춰라 돈을 그렇게 썼는데 잠깐만 그러면 누가 봤을까 얘가 봤을까 이 아저씨 뭐야 야아 아저씨야 아아 아저씨 가렸어 아아 진짜 아저씨 가렸어 아아 진짜 돈 너무 많이 쓰면 돼? 너 너 아 아 아 아 또 아 아 아 아 아무것도 없네. 블루헤드 트레씨는 이곳에 도와줄게.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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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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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흥흥 아무것도 안 봤어 내가 뭔가 잘못했어 어 있다 방안에 숨었음 오케이 걸어가는 남자야? 걸어가는 남자는 이미 여기서 어느 방으로 숨은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다 이미 죽은 뒤에 잖아요 죽이고 나서 방을 나갔어 옆에도 봐야되나? 저기로 숨었었다가 아 놓쳤어 안 돼 또 흔적을 놓쳤습니다 얘는 방금 본회 아니야? 방금 보냈는데 어디있지 어디있지 어디있지? 안 돼 안 돼 다시 잃어버렸어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허요 미안허요 예전아 오케이 직원 출입문을 통해서 도망쳤다 아 다 찾았다 다 찾았다 다 찾았다 어디로 갔는지 알겠습니더 어디로 갔는지 알겠습니더 아 아 이거 미쳤어 다 찾았다 가자 가자 잠깐 여기서부터는 내가 가야지 불영품이 지나간 길재 구성하기 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 пом 비켜보시오 너무 늦었어 또 먹어, 또 먹어, 또 먹어, 아 진짜 찍먹, 아 저런 찍먹 이번 에피소드까지는 할게요 하던 거는 마무리해야지 뭔데 뭔데 RA9 뭔데 뭔데 흔적이 어디 있을까요 흔적이 어디 있을까요 어 그러게 얘네의 기억을 못 보나 인간 최초의 불사진 인간 최초의 불사진 새로운 초강대구 뭐야 이거 방금 노스 닮은 거 봤다고요 뭐 다 얘네가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아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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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봤고 다 본 것 같은데 웬만한데 아 저기 안 봤다 저쪽으로 나갔나 저쪽으로 도망갔나 아 아 그래서 노스 과거를 물었을 때 화난 게 그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여기 출신이라서 혈액 큰적 어디 있어 혈액 큰적 혈액 큰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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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디로 사라졌지 혈액 큰적이 빨리 와 코너 가자 네 지금 가겠습니다 혈액 큰적이 여기서 일로 갔었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 이쪽 여기서 여기서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왠지 여기 숨어있을 것 같기도 하죠 이중에 하나야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움직이지마 뭐야 여읍 저렇게 안ets 절 itu 이중에 아 오오오오오오오 뭔데 뭔데 또 놓치는거야? 설마 이렇게?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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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순 없지 야야야야 야야야야 말로해 말로말로 말로하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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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쏜다 쏠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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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감정입 안 할 거야. 감정입 하고 싶지 않아. 너한테. 나 호롤롤롤 당해가지고 내가. 근데 너... 너는 그녀가 떠났어.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나 호롤롤롤롤. 헐. 하하. 이야. 내 자식. 헹크. 야. 왜? 왜? 그러니까. 고치면 되잖아. 야. 고쳐서 쓰면 되잖아. 야. 헹크 형님. 헹크 형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앵크행님 앵크행님 너무하시네 앵크행님 일을 열심히 해도 문제 범인을 못잡아도 문제 오히려 범인을 못잡았을 때가 더 호감이었어 나한테 저희 제조사인 사이브라이프에서 사용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뭐야 웬 설문 갑자기? 네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처럼 보이는 안드로이드와 사귀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왕님이 있습니다 기술로 인해 인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인도에서 살아야 하는데 단 한 명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책 휴대폰 펜과 종이 게임기 악기 책과 책은 계속 보다 보면 너무 지겨울 것 같고 휴대폰이나 게임기는 배터리 다 달면 끝 땡이고 휴대폰은 안 터지면 땡이고 펜과 종이 또 다 쓰면 끝이고 저는 악기를 가져가겠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의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뭐 어느 정도 의존은 하고 있죠 가장 기대되는 기술은 무엇입니까? 안드로이드 날아다니는 차 우주여행 뇌연결장치 음 저도 안드로이드요 신을 믿으십니까? 네 안드로이드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시겠습니까? 음 음 봐서요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전자기기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그 이상 만약에 당신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할 때 기계가 수술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음 기계가 잘하면은 뭐 하는 거겠죠? 그죠? 언젠가는 기기도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자아를 가질 수 있다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문결과 세계답변 인간처럼 보이는 안드로이드를 사귀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66%가 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Й 아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전세계에 ск 자신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9%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기술은 무엇입니까? 역시 36%가 안드로이드, 33%가 네 연결장치를 선택했네요. 신을 믿으십니까? 오 의외로 46%가 아니요. 35%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드로이드계의 자녀 양육을 맡기시겠습니까? 49%가 네 라고 답변했네요. 하루에 전자기기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66% 그 이상 역시나 이야 이만큼 발전을 하고 이만큼 녹아 든거지. 그 이상 거의 하루종일 전자기기에 내 일상을 쓰고 있다.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우리 지금 뭐 방송만 해도 그죠? 저는 컴퓨터랑 플스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우리 석구님들은 핸드폰이나 PC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 만약 당신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할 때 기계가 수술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74%가 네 라고 답변했습니다. 언젠간 기기덕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2%가 역시나 네 라고 대답했네요. 거의 뭐 우리 일상생활에 완전 파고들은 거죠. 감사합니다. 전달을 하면서 우리 존경과 함께하는 동영상에 대해서 노력하기 위해 저는 2차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차 대답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서 2차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facebook과 함께하는 기회는 도전수록 최소의 이곳을 하십시오. 저는 223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네. 저는 그 노트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주신 모든 것을 환경하고 있습니다. 김후군이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